안녕하세요 어쿠스틱 퓨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뮤지텍 스튜디오의 메인 편집실 룸 어쿠스틱 튜닝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뮤지텍의 녹음 부스 옆 공간에 마련된 편집 공간으로 영상 편집 및 오디오 믹싱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편집자님의 작업 공간과 클라이언트 데모형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N사의 KH310AXG 스피커와 동사의 KH750DSP 듀얼 서브우퍼를 메인 모니터링 장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데모 시연용으로 D사의 HC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스피커가 용도별로 스위스 팟이 다른 만큼 스피커별 청취 위치에 맞춰 스위스 팟을 별도로 산정하고 위치와 목적에 맞게 각각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간의 크기는 가로 4.3m, 세로 5m, 높이 2.7m이며 콘솔데스크를 기준으로 뒷벽은 일반적인 회사 내의 사무 공간처럼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유리 떨림으로 인한 공진이 심해 추가 벽체를 세우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좌측에는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우측에 녹음 부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벽면과 천장은 속보보드 표면에 합판을 덧댄 후 페인트로 마감되었으며 바닥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룸 오프스틱 튜닝을 진행하기 전 사전 측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공간 내 측정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에서 10dB 사이의 낮은 명료도와 0.3에서 0.7초 사이의 긴 잔향시간이 나타나며 특히 고역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잔향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에서 2kHz 대역 곳곳에서 뾰족한 공진과 전대역에서 좁은 감색폭의 dk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저역의 공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음의 울림과 정리되지 않은 긴 잔향시간으로 낮은 명료도가 나타나 먹먹하면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공간에 베이스트랩과 서브 오퍼를 활용하여 저음의 공진을 없애고 흡음을 통한 전대역의 잔향시간을 정리해 공간 내의 직접음의 비중을 높여 깨끗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룸 어쿠스틱 튜닝을 진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튜닝제 설치를 마친 후 메인 스팟을 기준으로 멀티포인트 측정을 진행합니다 튜닝제 설치를 마친 후 메인 스팟을 기준으로 멀티포인트 측정을 진행합니다 튜닝 전 후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브 오퍼를 제외하고 스피커의 응답만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명료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이 튜닝 전, 파란색이 튜닝 후, 초록색이 EQ 버전까지 마친 후의 데이터입니다 튜닝 전, 전체적으로 5에서 10dB 사이의 모니터링 스튜디오로서는 낮은 명료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 내 반사함이 제어되지 않아 직접음의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튜닝 후 전체적인 명료도가 15에서 20dB 사이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300Hz 이상 대역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Hz 이하 대역에서 명료도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은 EQ 보정을 통해 개선하여 전반적인 그래프의 균형이 개선되었습니다 100Hz 아래 대역에서 낮은 응답을 보이는 부분은 듀얼 서브 오퍼로 보완하여 실 사용 시 문제가 없는 환경으로 환상화했습니다 다음은 잔향시간 데이터입니다 튜닝 전, 대역별 잔향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길게는 0.7초를 넘어가는 긴 잔향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스튜디오로는 매우 부족절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으며 특히 중고역에서 길게 나타나는 잔향시간으로 인해 음성이 울리고 산만하게 들리는 상태입니다 튜닝 후 전 대역의 잔향시간이 0.3초 이내로 낮아졌으며 대역 간의 균형도 개선되었습니다 100Hz 아래 대역에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잔향시간은 EQ 보정을 통해 0.2초 내외로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균형 잡힌 잔향시간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디케이 데이터입니다 튜닝 전, 봉진으로 인한 피크가 많이 나타나고 주파수 대역별로 느리고 좁게 떨어지는 감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튜닝 후 뾰족했던 피크들이 부드럽게 개선되었으며 대역별로 느리고 좁게 떨어지던 감쇄 패턴의 간격이 넓어지고 튜닝 전 대비 상당히 빠르게 감쇄되는 패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EQ 보정을 통해 저역대의 응답을 더욱 부드럽게 개선하여 더 평탄하고 부드러운 응답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개선된 실내 응답을 음악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시고 들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It's so tough Baby it was all a dream I thought I was your voice Baby it was all a dream I thought I was your voice What the 넌 흔들어왔어 이모 FANTASY 헛소릴 수 없어 나의 GRAPHETY In love 넌 흔들어왔어 이모 FANTASY 헛소릴 수 없어 나의 GRAPHETY In love 조금 더 머무르면 어때 나의 펄이 줘 조금 더 머무르면 어때 나의 펄이 줘 Now I'm changing can't you see Don't know where we've been so But you can't get out of it all Don't know where we've been so But you can't get out of it all 서로의 사랑 Me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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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공간의 도면과 함께 사용된 튜닝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취 위치 전면 코너에는 저음 흡음을 위한 코너용 베이스트랩인 T-Trap M을 2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T-Trap M은 40Hz 대역까지 흡음이 가능한 멘브레인 타입의 베이스트랩으로 일반적인 베이스트랩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극저음까지 흡음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코너에 설치하여 산면이 만나는 곳에서 뭉쳐지는 저음의 에너지를 처리하여 공간 내 저음의 붐잉을 해결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이 공간은 후문 양쪽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어 전면 두 군데에만 설치하였습니다. 전면 양측 벽에는 흡음과 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3D Trap XL을 2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3D Trap XL은 흡음과 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베이스트랩으로 시간차와 진폭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용하여 튜닝제와 청취자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흡음과 분산이 가능하며 전면 타공호를 통해 중저역 아래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흡음하여 저역과 고역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베이스트랩입니다. 영상 컨텐츠 믹싱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뢰가 너무 데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치입니다. 전면에는 모니터 양쪽으로 웨이브 트랩 XL을 2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웨이브 트랩 역시 3D Trap XL과 동일하게 흡음과 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베이스트랩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흡음과 분산이 가능한 점은 동일하지만 웨이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소리의 위상차를 이용한 분산이 가능하며 소리의 진폭별 흡음을 통한 분산 기능이 추가되어 3D Trap XL보다 높은 분산률을 가진 제품입니다. 청취 위치 전면 모니터 하단과 뒷벽, 그리고 천장에는 위치별로 두께가 다른 R-Trap을 다수 배치하여 부위별 흡음율의 차이를 만들어 공간 내 음향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R-Trap은 두께에 따라 흡음율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으며 두꺼워질수록 더 높은 흡음율을 가집니다. 천장에는 25cm, 앞뒤 벽면에는 15cm 두께로 설치하여 천장 반사음은 더 흡음하고 앞뒤 반사음은 적정한 선에서 흡음하며 공간의 활용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R-Trap은 전면 슬릿을 통해 소리의 진폭별 흡음을 통한 분산이 가능하여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차지하는 공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내는 제품입니다. 레코딩 룸 튜닝에 이어 믹싱 룸까지 깔끔한 녹음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한 시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과 현장에서 최상의 실내 음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룸 어쿠스틱 튜닝 전문 브랜드 어쿠스틱 퓨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룸 어쿠스틱 퓨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